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 걸 배운 것 같애 주자한테. 그렇지? 그렇죠. Who's he?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자, 아이고 색깔이 안보이는 색깔이네. 누구네는? 쉽습니까? 그래서 그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He. Who's는 뭔가의 줄임말인데요? 그렇죠. Who is의 줄임말이에요. Who is he? 라고 물어보면 되죠. Who는 누구라는 뜻으로써? 누구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근데 상대방이 들리도록 해야지 대답도 해줄 수 있겠지. 희이. 희이는 무슨 뜻이죠? 어떤 남자 한 명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희이. 어떤 남자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뭐라고 묻는다? 여기서 희이. Who is he? 그래서 그는 나의 아빠야. 거 означ...! 희이. 자, 희이. 이 마이. 봐. 이렇게 해서iver줄까요? 히이. 뭐라고? 희이은 마이. existing. 해쪬! Before we do it! 키즈는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He is my father. My father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줘. My father는 나의 아버지. Is는 무슨 뜻일까요? Is. My father is my father. 나의 아버지. 이나. My father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대요? My father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대요? 이렇게 부름대요? Who is he? 뭐라고 부름대요? Who is he? 라고 부름대요? He is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o is she? 하면 되겠네요. Who is she? She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여자 한명을 she라고 해서. Who is she?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엄마예요. 나의 엄마예요. Who is she? Who is she? 이렇게 부름대요? She is my mo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이렇게 해서.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예요.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Who is she? Who is she? 네, 갈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시스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He is my sister. 이러면 어때요? 망해요. 망하는 줄 알면서 저 책에는 왜 그랬어요? 어? 책에는 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 나오는 것들. 쓰기 연습했죠? 쓰기, 쓰기 시험 치고 패드 수업 진행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